하아 빙글 빙글 보이세요? 돼지코 우족진과 짜왕 끄깜닫고 1시간 오픈 잠깐만 안 되겠는데? 두 시간만 더 끓이자 아 안돼 안돼 한 시간만 더 하자 오픈 오오오 됐어 됐어 탱글탱글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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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반죽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우족진과 짜왕 그리고 오징어 준비를 했고요 왼쪽에는 파김치하고 이쪽에는 계란후라이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스로는요 불닭소스, 렌당커리, 어니언소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빨고 갈까요? 콜라 장갑장작 약간 제가 매콤하게 만들었습니다 딩글딩글 보이세요? 완전 콜라겐 완전 콜라겐 완전 미쳤어 비벼서 꾸덕꾸덕 소리 오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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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콜라겐 오용기 오용기 찰쌀떡 온통 팅글 팅글해 온통 팅글 팅글해 불닭 와 맛있어 살짝 맵네 계란 맛있겠다 어쩔거야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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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인데 이거? 오징어랑 파김치 살짝 올려가지고 오징어랑 다진마늘 오징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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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늘 고마워 오징어랑 옷이 막걸리 돼지코 같아 돼지코 오오오오! 엄청 고소해 뼈구나 와우 오 맵네 무조기 매워 매워 오징어 하나먹고 계속 아예 싸서 먹을게요 미쳤어 미쳤어 여기 안에 있는 꼬득살을 넣어야겠어 올려가지고 싹 들어서 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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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득살 미쳤어 아 아 매워 겁나겠네 뭐여 뼈나 오늘 이렇게 우족찜과 짜왕을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우족찜 그냥 사드세요 저 5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가스렌지앞에 계속 있으신거 아니면 사드시는게 맛있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먹어도 돼 근데 한 5시간?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흑